자 롯데자이언츠 지금 이제 외국인 투수 스트레일리와 반스가 이제 동반 반등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는 저희 채팅창에서 아 롯데자이언츠 외국인 투수 어떡하죠 당장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는 정말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제 두 선수가 모두 한 주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댄 스트레일리의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도 6.1이닝 동안 6탈 3진 무실점으로 시즌 첫 승리를 또 거두게 됐고요 속구 최고 구속도 147km까지 나왔고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상대 타선의 방망이를 이끌어냈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스트레일 선수의 어제 경기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난해에 다시 좋았던 모습 그때의 모습이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이제 롯데 3연전을 갔어요 5월 5일에 비가 와가지고 한 경기도 못했네요 맞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쓸데없는 짓만 하고 왔는데 어쨌든 그때 서튼 감독하고 이제 길게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경기를 안 하니까 서튼 감독이 스트레일리 반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언젠가 살아날 선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스트레일리는 원래 조금 슬로 스타터였고 그전에도 좀 그런 기색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했는데 어쨌든 좀 인정을 했어요 아 그래 이제 30대 중반이고 아무래도 좀 컨디션이 올라오는데 예전보다 좀 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전만큼 그렇게 뭐 빠르게 뭐 회복되고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역할을 경험이 많은 선수고 자기 역할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어떤 레벨에 근접하는 활약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6월이 되면서 6월이 되면서 6월에 가까워지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6월에 가까워지면서 결국 스트레일리가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뭐 롯데 코칭 스태프도 스트레일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부분이 이제 서서히 결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구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회전수라든지 이런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스트레일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조만간 스트레일리는 원래 모습을 원래 모습 100%는 아니더라도 80% 90%까지는 확실히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반지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반지는 투구폼을 좀 바꿨어요 투구폼을 좀 이렇게 투구폼을 시작을 할 때 글러브를 조금 올리는 예전에 비해서 그런 쪽으로 투구폼을 좀 바꿨는데 이게 상대팀의 좀 간파가 된다 빠른 공을 던질 때하고 변화구를 던질 때하고 좀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시즌 초반에 간파가 됐기 때문에 반지가 공략을 당한다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어요 약간 후세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밸런스를 좀 더 잡기 위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투구폼을 바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간파가 되면서 구질 차이가 또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예전 투구폼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그러면서 반지는 어쨌든 예전 투구폼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제 역할을 제 모습을 좀 되찾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투구폼을 시즌 중에 자꾸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반지도 그전에 보여줬던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뭐 한화라든지 지금 몇몇 팀들이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긴 했지만은 아직 좋은 외국인 선수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시기상 네 시기상 지금 또 메이저리그도 사실 좋은 선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선수들은 다 어쨌든 붙잡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사실은 뭐 교체하자 하자 해도 교체가 쉽지 말처럼 쉽지만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슬릴리나 반지 같은 선은 어쨌든 검증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딱 뭐 처음 데려와봤더니 기량미달이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면은 이 선수들은 검증된 선수들인 만큼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기대에 조금씩 부응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트랙M7님께서 투수 용병 둘이 사니까 이제 또 렉스가 문제인데 또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 타자 같은 경우에 또 타격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 또 시즌 초반에 렉스 선수를 좀 잘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올라왔다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과정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지 선수도 지난 이제 10일이었죠 두산전에서 6.2이닝 동안 8탈삼진 무실점으로 시즌 최고의 투구를 펼쳤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4월에 잘 나갈 때도 그리고 이제 탑대자이언츠를 할 때도 계속 좀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 나규난 선수를 제외하고는 선발진에 믿을 선수가 없다 뭐 하느니 선수도 좀 부진하고 또 이제 박세용 선수도 좀 안 좋고 여기 이제 외국인 투수들 두 명까지도 하다 보니까 이건 언제 내려갈지 좀 걱정돼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 둘이 반등에 성공을 해주니까 주말 이제 두산과 주중 3연전 그리고 KT와 주말 3연전에서 4승 2패 승패 맞은 플러스 2로 또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둬도 될 것 같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이제 박세용 선수, 한현희 선수 두 선수인 것 같아요 네 한현희 선수 최근에 어제였죠? 아 그렇게였나요? 올시즌 첫 롯데이저쿠의 첫 퀄리티 스타트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었죠 한현희 선수도 충분히 에이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오선발로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다가 또 다음 달에는 이인복 선수 작년에 센세이션을 잃겠죠 이인복 선수 끊어 복귀하게 되면은 복귀가 빠릅니다 롯데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히려 이게 참 롯데자연치가 4월에 잘해줘서 팀 분위기를 이끌었던 선수들이 살짝 또 부진해질 때 되니까 그동안 또 못했던 선수들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균현 선수가 지금 두 경기 연속 부진하니까 박서영 선수 한은희 선수도 또 한 경기씩 호투를 펼쳐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롯데자연치의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닐까 시즌 초반에 부상 선수들이 있고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버텼다는 것이 롯데로서는 자신감을 얻는 절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선수들 지금 저는 제 기억에는 지금 예전에는 로이스터 때 노피어 정말 두려움 없이 경기를 치렸던 그때의 분위기로 많이 회복된 것이 아닌가 그거를 전 지난번 부산 출장 때는 많이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롯데는 스트레일리아 반주뒤의 반등으로 상승세 이제 더욱더 날개를 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즘에 또 게다가 이제 새로운 얼굴들 롯데자연치의 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올라와서 활력소 역할을 또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의 역할도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지금 당장 이름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성민규 단장이 부임하고 나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이 상동이거든요 상동에서 젊은 선수들 계속 기회를 주고 키우고 신경 쓰면서 몇 년 전부터 롯데는 몇 년 뒤에는 2, 3년 뒤에는 롯데는 굉장히 좋은 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성민규 단장이 부임하고 나서도 상동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상동은 거의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젊은 선수들 2군 팀, 2군 팀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잘 돼 있었거든요 성민규 단장도 1군 얘기할 때는 조금 아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2군 얘기할 때는 신나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결실이 이제 올해는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확실히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첨단 장비 특수한 장비들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젊은 선수들에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을 해주고 지금 채팅창에서 나오는 선수들 대표적으로 지금 윤동희 선수 칭찬도 좀 해주세요 박승국 선수 얘기도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 윤동희, 윤동희, 한동희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 테이블 세터가 또 완성이 됐더라고요 윤동희 선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가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동희 선수를 키웠던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선생님 감독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왜 얘가 안 뜨지? 얘는 분명히 성공하라 했는데 막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오랜 경력을 가지고 오시고 경험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선수를 보는 눈이 정말 탁월하거든요 지금 중학교에서 가장 명장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윤동희 선수는 한동희보다 훨씬 잘할 것 같은 선수인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선수가 빛을 보고 있고요 유강남 선수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유강남 선수는 지금 롯데 상승세를 김상수, 윤명준, 신정락 이 선수들 이 방출 3인방 그렇죠 베테랑 베테랑 방출 영입 3인방 이 선수들의 가세가 정말 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뭐 김상수 이런 선수들은 지금 완전히 독을 품고 롯데에 입대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상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몸을 잘 만들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윤명준이나 신정락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 선수들이 존재 그리고 이 선수들의 경기기 임하는 자세가 젊은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자이언츠는 지금 1군에 있는 선수들도 좋아질 것만 좀 남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치토스님이신가요? 이 나규란 선수가 4월달에 또 고생했으니까 이제 스트랑 반즈 이제 형님들이 규난아 고생했어 이제 5월부터 우리가 좀 잘할게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어쨌든 롯데자이언츠 지금 모처럼 만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즐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빠니아빠님 또 5천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주말 롯데 대 SSG 3연전 롯데 스위프 1위 탈환 예상의 봄입니다 뭐 롯데 팬이시니까 할 수 있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봄대는 없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SSG 이 롯데 사실 또 1, 2위 다툼 아니겠습니까? 오우 재밌겠네요 이 경기도네 지금 가장 핫한 팀 간의 또 대결 맞대결인데 글쎄 굉장히 이건 당장 또 1위와 2위 팀 그러니까 이게 게임차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연전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선두가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초반에 좀 롯데사이언츠의 상승세가 리그 흥행에도 큰 도움이 좀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롯데는 거의 매경기 거의 매경기 만원이에요 매진 사례를 이루고 있고 진짜 롯데 아 뭐 어느 특정 팀을 응원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확실히 롯데가 성적이 좋으니까 리그 전체가 활력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롯데장치 얘기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Q&A 또 댓글로 한번 좀 소화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가 잘하니 올 시즌 브런치에 자주 얘기 나와서 좋아요 아폴로님 말씀하셨는데 강구하고 계시는 게 지난해에도 롯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다른 내용으로 좀 많이 나왔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좋은 내용으로 많이 나오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난해에는 이제 성민구 단장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었고 또 안지영 의원님께서 성민구 단장 되게 많이 많이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게 결과가 나오니까 또 이게 그 결실을 또 맺으니까 이렇게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저는 확실히 느끼는 건데 뎁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선수 몇 명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전체적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많아야 되고 내부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참 이 장기 레이스를 치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진짜 성민구 단장이 요번 겨울에 많이 했었던 게 물론 FA 선수들을 영입한 것도 있겠죠 이제 뭐 노진혁 선수라든지 유강남 선수라든지 이제 큰 FA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센터라인 보강한 것도 일단 너무 좋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타팀에서 방출된 근데 아직도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 모두 모두 긁어모아서 웬만하면 진짜 나 롯데로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선수단 경쟁에 있어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데프스 차원에서도 크게 좀 힘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새로운 선수들이 오면서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아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잘해야겠다 그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거죠